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양, 동미미꼬입니다. 한입이 사조들, 희망의 일시래. 천천히 사무의 희망의 노래를 이렇게도 우리가 주민의 사람들 우리가 바로 이동을 주셨다. 헤이 요! I love you guys,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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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Let's go, we're out. 우리가 왔다, 천사님아. 우리가 누구? 천사님아. 여기에 왔다, 한입나라. 여기가 어디? 한입나라. 천천히 사무의 희망의 말로. 우리가 왔다 소리질러 천천성들 희망하러 우리가 왔다 소리질러 한인살의 리듬으로 가톨뚤의 신청으로 성경한 성대의 말씀으로 전략성대의 가르침으로 성문이 따스한 사랑으로 성의 놀라운 신앙으로 성치성사의 신기함으로 십자신기의 굴복함으로 기다려야지만 나의 편함으로 그대가 그린대로 움직임다 그럼 해누에 널 믿지 않아 그럼 해누에 널 믿지 않아 철구에 그려져져 있어 이러저러한 풍기의 바닥에 또 있어 번진맞게 놔를 보장하지 마라 진실한 옷을 꼴려봐 내 마음속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해 사만일은 언제 하게 돼? 새롭게 언제 하게 돼? 더 밝게 한님의 성경이 그대의 마음을 버리고 싶어 해! 한님의 성경이 그대의 마음 속에 천수의 사무에 희말말로 우리가 왔다 소리 질러 천수의 사무에 희말말로 우리가 왔다 소리 질러 알라브가 알라마토리 나는 브루시어 널리 왔다 알라브가 알라마토리 나는 브루시어 널리 왔다 우리가 왔다 천수의 사무에 희망 우리가 누구 천수의 사무에 희망 여기에 왔다 할인나라 여기가 어디? 할인나라 예!